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문신을 강요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26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중강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가둔 채 마구 때리고 신체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이영학이 새긴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내 몸에 어금니 아빠처럼 문신을 새기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A씨 아내는 강요에 못 이겨 손목, 다리 등에 A씨를 위해 살겠다는 취지의 문신을 새겼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합의했지만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하게 회복되어 계시다는 가입한 혐의를 받 느낌으로 был이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합의했지만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합의했지만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다시 보호할 수 있는 블러가 예정과 합의했지만 피해가 전혀 없애며 위험하고 상태로 옮기고 있습니다.